앗, 또! 뭐야? 나는 뭐, 안 봐도 에이프리지 야, 너 이번 여름이 뭐하냐? 어? 딱히 할 거 없어. 아, 그러면은 우리 동아리 수련하는데 같이 가자. 아, 나 사실 다음 주니까. 야, 그 아무것도 안 해줘서. 더위 먹어서 깜빡했다. 응, 뻥치지 마. 야, 완전 재밌어. 같이 가자. 응, 재밌는 거 싫어해. 재밌는 거 싫어한다고? 아, 재미도 있는데 축제야, 법이 완전. 야, 너 축제는 더 싫어해. 야, 탕수육은 역시 구멍이지. 찡먹이지. 내 탕수육은 뭐고 봤나? 야, 소스가 남는다고. 태연아,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름 수련에 가니? 아, 당연히 가죠.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누구신가요? 아, 우리 동아리 부대표 순차. 진짜? 어. 너, 너 어디, 저기나 어디 같이 가? 어. 내가 아까 말한 여름 수련에. 야, 근데 너 못 간대매. 아니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